안녕하세요. 저녁먹으려구요. 오늘은 반찬이 좀 있어서 찍어봐요. 김치가 없네. 결혼. 결혼. 조림을 한거에요. 여기에는 멸치. 멸치. 똥 따고 다듬어서 고추장하고 물엿하고 묻힌거에요. 음. 얘는 요리채널 보고 형네네 본거에요. 두부. 계란. 당근채. 하지만 국구협력업체 가동률이 평소에 50에서 60% 수준이고 희망 퇴직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협력업체 회생이